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8월 8일 입출을 넘어섰지만 8월 18일 금요일 현재까지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금요일에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다음주 목요일까지의 날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 오전 9시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만주지역과 서해, 내륙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일본 이즈제도 주변에 강한 고기압이 Almost STNR 즉 관동지역 중심으로 정체 중에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저기압과 일본의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국가기압과 일본 고기압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폭염특보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일부 지역의 소나기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의 상공 500헥토파스칼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남부지역도 3도까지의 찬 공기가 지나가며 소나기 구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과 함께 일부 지역의 소나기가 지나가는 날씨는 내일 19일 전북에 한 차례 많은 비가 오면서 조금 뻗기다가 다시 20일 일요일에는 오늘과 같은 폭염과 일부 지역의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일 월요일부터는 우리나라의 날씨 상황이 바뀔 것으로 수치해보 모델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지역과 만주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되면서 21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최근 서풍과 동풍저기압과 고기압의 마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름대로 하늘이 막히면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에서 4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며 오늘보다는 덜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